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1일 대표님이요? 우선 잘 들어주세요. 돈을 쓰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헷갓는 배우잖아. 너무 좋아. 그냥 아웃하게. 이거 내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아. 수은아 나중에. 아니면 차라리. 약간. 제가 막 빵. 하고 주변 세상에 뛰어드는 거랑. 첨벙첨벙까지 하고. 첨벙첨벙하고. 거로 나오는 거까지만. 이 드라마 상황을. 이렇게. 네. 나는 마침값고. 우리 스태픈들 신발 봤어? 아 훌륭하네. 아 정말. 아 훌륭해. 아 훌륭해. 뱅전 파이팅.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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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오오. 이게 저 거짓말인데? 저 거야. 바로 갈게. 바로. 바로? 당연하지. 우선 벗고 들어왔어요? 당연하지. 저기 게시터라고 트레이너분 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봐주는 안 해도 5분 만져. 오늘 저기 촬영 중부에서 수영장에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야. 네, 욕조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해봐도 재밌겠다, 어푸. 어푸 어푸. 귀엽게. 어푸 어푸. 선생님 그러면은 태연이 이렇게 되고 생각하는데 화장품으로 돌아가서 여기 좀 해볼 수 있게. 아 여기 안에서 알지. 그리고 이렇게 천봉 천봉. 연못 씨앱. 그럼요. 인형 스프리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인형 스프리. 인형 스프리의 주인공이죠. 이제 천봉 천봉을 슬로우로 걸어서 미스트처럼. 아유 미안하다. 괜찮겠어? 그럼 일단 앉아도 되는 거죠? 앉아도 돼. 야 심장은 왜 붙여. 하하하하하하. 자 바로 갑니다. 지금 좋아. 오케이. 시작. 레디. 레디. 하나 둘. 액션. 이 명찰이 위에 있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만들어진 거지만 너무 웃긴 거 같아요. 예. 미치셨습니다. 와. 으악. 으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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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찍고 있을게. 으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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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아니다. 물이 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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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미친나. 감기 걸리라고. 아 땀냄새. 카페. 오케이. 으하핳. 야. 왜 입어. 그대로 가야지. 아 두 번이나 더 뭐 더 버져나. 오늘 100ml도 안 마시고 운동했대요. 맞아요. 수분 1도 안 섭취하고. 중요한 신이라서. 오늘을 위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저요? 하핳. 이거. 여러분들. 옷. 옷. 수분할 수분할 수분할. 이거 연습했대. 집에서. 아냐아냐. 저 오늘. 빨래 널면서 이렇게 연습했어. 수분할. 원래. 어떻게 해. 이게 비하인드니까. 원래는 벗고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걸 입어서 좀 아쉽긴 해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 이 훌륭한 이. 여기를. 미쳤나. 함께 걸리라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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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씨 가족의 또 다른 작은 팁이 혜준TV입니다. 네. 오늘 혜준씨가. 정말 중요한 씬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하고 나면. 고집 버터를 단순히 내주세요. 네. 고전까지는. 라이브를 받았다가. 혜준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 저 팔. 근육입니다. 근육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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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경아. 우리. 저희 드라마에. 모든 사진을 담당해주는 친구인데.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옛날. 예전. 청춘영화 보면은. 이러고 기대고 있잖아요. 고르면. 멋있어야지. 오. 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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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 쏘면요. 아 이제 저거... 아아아 fools.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오, 뭔데요? 아니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빠질 것 같았는데, 힙 들어간다고 아니 근데, 들어가고 리액션이 다 됐어요 진짜 잘한다! 약간 자신만 불러가지고 다 와! 이거는 뭐 그렇게 망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재진이 진짜 좋았다 아니 핀 리액션에 나왔어 아니 지금 쓸 수 있는 거 너무 많아 아.... 더 самое 아... 너무 잘 나왔어 아 진짜, 연기 그만 할래? 다 들어간다 오케이 음~~~ 도전 있어? 자, 팔을 한번 가르쳐 볼까요? 팔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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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좋게. 뒤집으면 안 돼. 너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잠깐만, 저거 뭐야? 얼굴이 너무 고급해. 흔들신 거라. 나도 좋아. 아니, 나 억울까? 받은 거야. 자, 잡아주세요. 아, 이거 뭐야? 저희 팬분들이 추울까봐 겨울에 따뜻하게 덮혀지라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너무 좋다. 좋아, 돈다고 하면 왼쪽에. 오케이, 좋아. 그렇습니다. 나, 나 이거 한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황윤이 형 하트 한번 해주세요. 황윤이 형 너무 좋다. 채연이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창성이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 MZ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MZ들에게 요즘 새로 나온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요. 그렇지? 가만히 외우고 있어.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 엔딩 포즈는 이렇게 할 때는 타메라기. 슈욱. 거기까지 가요? 아니야, 아니야. 반짝반짝.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이게 똑백처럼 예스. 고개. 아, 이쪽이야. 고개. 예스 아일러비. 안녕하세요. 이거고. 이제 앞으로 정채연 씨 만나면 이렇게 하셔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연 씨. 예스 아일러비. 위 내리면 바로 대사할게요. 대사해주세요. 하나, 둘, D. 액션. 예스. 진행. 클래식. 클래식. 힐. 아, 진짜요? 어? 진짜요? 하나 둘 셋이잖아. 아 또 이렇게 스킬이 되고구만. 아... 이런 게 정확히 제가 밟아보려면. 네. 하나 둘 셋. 넷. 처음입니다. 아...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아서 참을만 했던 것 같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전 샤워하러. 뾰로롱. 우리 엠발이 제일 고생했죠. 엠발... 엠발의 청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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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체육관문 인증. 탐색 착한 체육관 중에 와아! 안녕하세요! 안녕 맛있어? 안녕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짜지 않아? 근데 호밀이야 이거 크레커 맛있어 네모난 크레커 아닙니까? 펄커 아 놀고 나 놀고란 걸고 놀고란 걸고 놀고란 걸고 온다 자 액션 5 가씨 오케이 멋있네 가씨 아 진짜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응 애기장 잠깐만 얘 왜 저래 뒤에선 물이 떨어져 액션 내가 주문한 다음,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니가 강현준이네? 내가... 니 애비... 아빠 되는 사람이야! 빠더! 액션! 빠더! 카트! 오케이!